아니, 이것은? 고베역과 썬노미아역을 착각한 굴욕을 겪어서 입맛도 없을 줄 알았지만 떼되니 배는 고팠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차이나타운, 난킴마치에 가기로 했다. 고베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관광지인 것 같았는데 딱히 그래서 간 건 아니었고 걸어가기 가까워서 난킴마치에 도착하니 벌써 영업 종료한 상점들이 많이 보였다. 되게 늦은 밤도 아니었는데 일본 상점들은 의외로 빨리 문을 닫았다. 대충 만두나 사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을 그때 아니, 이것은? 우리 제니츠가 간식으로 먹었던? 비슷하긴 한데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은 있다. 제니츠가 먹은 건 네모난 모양이었는데 이건 동그란 모양이라는 거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동그란 모양의 아게모찌든 네모난 모양의 이소베앗기든 맛은 비슷할 거라는 촉이 왔다. 이러나 저러나 길에서 의문의 애니 음식을 만나다니 완전 럭키 역시 예상한 맛이었다. 쫄깃쫄깃한 식감의 모찌에 간장소스가 발린 떡꼬치였다. 고베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갈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만나다니 역시 죽을 한 법은 없구나. 안녕! khooping 소개 입니다 그런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